나 아 틀린다 오우 미쳐 야 맵범빵이서 손 떼 기다려 엄마는 일 너는 일 엄마는 일 나 미쳐 야 주기 전에 몸이 어찌해 꼭 좀 미안해 꼭 좀 넣어줘야되는데 주리수리 마수리 자 이제 눈앞에서 건빵이 사라집니다 주리수리 마수리 없어졌지 자 내가 마수리 제가 건빵이 없어지는 맛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, 건빵있죠 제 손에? 건빵있습니다. 수리수리 마술이 얍! 없어졌습니다. 매직! 별거 아닌 걸로 걔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? 야, 방금 내 맛을 못 봤어? 엄마 지금 공연 중이야 얘들아. 자, 더 가만히 있어! 마술! 마술! 건빵이 두 개가 있죠 제 손에? 두 개가 있습니다. 수리수리 마술! 건빵이 없어졌다! 이야! 하나 없어졌죠? 자, 하나 둘 셋 하면 또 하나가 없어집니다. 하나 둘 응? 하나 둘 아우 셋! 짜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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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죠? 네. 아, 틀면 안 돼. 거의 그냥 밀어넣는... 자, 이번에는 건빵 세 개가 있어요. 얘들아! 아우, 비켜! 엄마 공연 좀 막! 일로 와, 아파트! 이쪽으로 와! 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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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치도 이쪽으로 와서 앉아! 거기, 봉투 아무것도 없어, 일로 와! 앉아! 자, 제 손에 건빵 세 개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세면 몇 개죠? 하나 둘 셋! 세 개죠? 자, 세 개가 순서대로 없어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스리스마스 스리이 짜잔! 매직! 매직! 알아요 아직 그리고 저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? 꽉 차있던 건빵 공지가 사라졌습니다! 저의 맛으로는 또 돌아옵니다! 반대ask 2점 약간의 mort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